강남부터. 이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1억 뚝 바로미터 강남 집값 뚝 끄끄딱 본격 조종기냐 급락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는 게 작년 연말처럼 급락은 없겠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 분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대로 보합이거나 떨어지진 않더라도 작년 연말처럼 금리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내년에 입주물량 너무 적다. 입주물량 너무 졌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또 떨어지기 힘들다. 그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공약을 많이 내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도 더 이상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가랑 환율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도 좀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죠. 주식 투자하고 계시니까 좀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코스피 주가도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급등이 없이 그냥 좀 하락 좀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출하기에는 좀 유리해지는 거고 환율이 낮아지면 이제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수출보다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환율을 막 급등해서 수출을 막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 물가를 좀 수입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환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이제 환율에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그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건 뭐냐면 환율이 이제 올려서 이제 너희 나라를 자기네 자산 상품은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걸 미국에서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을 올려서 이제 자기네 상품은 이제 빨리 수출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커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관찰 대상국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하는 건데 이번에 그런 게 좀 빠졌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보다는 좀 수입 그러니까 물가 수입 물가 잡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다. 그만큼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금리랑 환율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송파구 잠시 돈 레이크 팰리스가 전용 135제곱미터가 지난 16일 27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어요. 번거로워서 안 해봤는데 이거는 개인 간 거래일 수도 있어요. 개인 간 거래고 실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찾아보면 이 금액대 물건이 없어요. 그냥 원래 다 그냥 35억대 있는데 이 한 건만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거나 아니면 뭐 특수관계 거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따로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증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거 보고 한번 막상 가봤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헤드라인에 11억두기 여기 있었네요. 그게 악구정 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악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억 원에다가 이제 근데 사실 78억 원에서 67억 거래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분들이 하기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다른 세상 얘기고 이것도 그마저도 뭐 증여라든가 특수관계인 거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러네요. 우리 심영서 우대방연구소 소장님은 매도자 매수자 서로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조적 비수기도 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도 줄어 급격하게 하락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후랜TV에서 말했던 내용 그대로 거의 뭐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개조적 비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효선 NH농협의문의 부속사 수석전문의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된다가 DSI 규제 등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하락 또는 보합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러나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서 메모를 내놓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광만세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두 분들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정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부동산 하락이 이제 좀 보합을 하고 내년 상반기쯤 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그건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보금자리론이 끊기면 6억 이하의 거래가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거 한번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억 원 이하 초과 거래가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주택가격이 9억 원까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원비 DSR이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9억이 끝났으니까 6억 이하가 이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6억이 아파트가 없으니 수도권 쪽에 이제 6억 아파트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좀 덜 안 빠지고 오를 여지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막 오른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계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것도 내년 상반기로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대체하려고 나온 게 뭐냐면 특례보금자리 6억 이하 대체한 게 나온 게 최근에 그거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갖고 왔나 모르겠네. 그 우대대출 대출을 80%까지 준다는 게 나왔어요. 대출을 80% 해주는 이제 그게 대신에 소득 조건이 있고 청약 저축인데 금리를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청약을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신혼부부 신혼부부 대출 특별 대출에서 뭐 비슷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대출 관련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거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골고루 분산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를 거를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딱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출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집을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사서 빨리 주거 안정을 하시고 애들도 좀 많이 나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좀 그만 욕심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이 다 같이 좀 조금 잘 사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아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건데 집을 그렇게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값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사고 계속 기다리면은 자산 증식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은퇴설계에 관련된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분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랬던 게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이 질문을 해요. 옛날에 짜장면 값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런데 저는 한 600원대가 기억난다. 종우 씨는 얼마 기억나요? 저는 2천 원. 그러니까 이제 세대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드시더니 20원일 때가 있었대요.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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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약간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그래서 아니 그때 언제냐. 1962년도에 1962년도에 2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원이 지금 2천 원을 지나 2천 원은 저도 이제 제가 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저거 이제 어렸을 때 600원이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네요. 네. 500원. 600원. 정확하게 아시네. 그래서 500원. 600원.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6천 원? 7천 원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가족들 이제 갈비를 먹었는데 1인분에 2만 8천 원인가?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만 2천 원 기억나거든요. 1만 2천 원. 한창 그 이제 결혼할 때쯤 했던 게 그게 벌써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여러분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돈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돈가치가 하락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 값이 다시 20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사실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손해 수요밖에 없는 구조인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좀 똑똑하시고 좀 현명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기본 원리를 계속 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곡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는 일부 정치가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을 정하고 집값은 내려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 표를 이제 이끌려고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환상을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폭란론자들 하락론자들 유튜브 상에서도 그런 폭란론자들 하락론자들 얘기하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 올랐다. 근데 우리가 집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옛날 목동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 원인 시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억 하면 그 3천만 원 비교했을 때는 계속 비싼 거 아닌가요. 계속 분양가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싸도 싸다를 본인이 평가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거의 시세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건데 계속 그냥 비싸다. 누가 누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시장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락론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이마트에서 장보는 물건들 야채, 양파, 버섯, 파프리카 이런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래놓고 이걸 카테고리를 부동산 쪽으로만 옮기면 으악! 잘못된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부 정치자들이나 일부 폭란농자들에 의해서 약간 좀 선동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공학한 현실이잖아요. 내공학한 현실이 뭐냐면 너 돈 이거 1억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너 그지 돼. 이게 사실 내공학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팩트로 때리면 되게 기분 나쁘다. 팩북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재수없다 그러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새끼.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좀 팩북을 맞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막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해서 집값은 떨어져야 되고 바위가 아닌 리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동화 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화 속 얘기를.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 팩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손동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와 또 막 따뜻하다. 따뜻하고 울고 막 따뜻한 자본주의. 하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이고 냉혹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도 아니니까 상당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상당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따뜻하고 남 배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차갑다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외모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또 내로남불 도 괜히 많은 거예요. 말은 되게 막 따뜻하게 하고 좋게 얘기하고 막 되게 모든 사람이 다 뭐 평등한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정작 또 본인과 또 남들 잣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사실 이게 투자보다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레니 음마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되게 비쌌을걸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음마파트요? 누가 2천만 원 정도 이걸 사냐고 맞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똑같아요. 반포자이도 25평 분양가 7억 정확하시네. 그때도 7억 8천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때도 비싸다고 미분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반포자이 25평이 7억이었으면 눈 감고 사야지. 그때 샀어야죠. 그런데 그때 그때 7억도 큰 돈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한 번도 쌀 때가 있었던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잠잡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저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저한테 댓글 달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와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또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제외로 이런 방송 보시고 생각이 좀 바뀌고 깨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우리 후레인TV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깨져서 또 오셔서 오히려 또 자상 증식 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또 이런 또 스피커 역할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투자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 투자가 쉬우면 다 돈 벌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를 왜냐하면 투자에 100%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벌 수도 있지만 또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주택자 분들은 그런 기회를 아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투자라는 게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고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병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긴 해요. 더군다나 만약에 했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잠 못 자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로 투자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럴 바에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살래 이렇게 해서 투자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투자가 절대 쉬운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봤을 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봤을 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쟤네 돈 날로 먹네? 날로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조상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또 얼마나 또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또 파고 들고 또 이제 하고 또 내 돈 갖고 또 투자하고 리스크 하고 그 다음에 남들 다 놀러 다니는 때 혼자 김밥 천 원짜리 먹어가면서 또 종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이제 20대가 김밥 하나 갖고 이제 하더라고요. 은박지에 올라올 때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저도 저도 옛날에 진짜 그 김밥천국에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아마 이제 김밥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먹고 계시더라고요. 비 오니까 나가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만수 박사님의 명언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 부동산 투자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거다. 네네. 그렇죠. 맞지. 좋은 말씀이네. 고통 역전세에 대한 고통 세입자에 대한 그럼요. 중개사무소에 대한 스트레스 수리 그렇죠. 온갖 밀당 스트레스 이런 거 누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해내고 받는 위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제가 또 하나 플러스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신축하면 돼요. 저희처럼 신경 좀 덜 쓰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구축하지 말고 다 망해가는 거 하지 말고 다 넘어지는 거 하지 말고 신축하시면 돼요. 고 박사님이 재개발 쪽을 많이 하실 때 그렇구나. 재개발 안 하고 신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기사를 보실 때 돈 되는 기사가 있고요. 돈이 안 되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몇 억의 가치가 있는 기사일 수도 있어요. 왜요? 분산제 적용 단지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얘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오는 단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 청약 경쟁률 탑10인데 보시면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 편안세상 같은 경우 240대 1이었고요. 인천 서구 같은 경우 검단신도시 로테캐슬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최대 경쟁률이에요. 최고 경쟁률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타입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경쟁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10대 1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여러분 청약이 포기하실 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올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단지가 10곳 중 아홉 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인기 비결이 분양가가 낮으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냐 운미건설의 이천시 중리 택지 개발지고 이천 이런 거는 저는 안 봤어요. 여기보다 더 괜찮은 입지가 저는 여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더 서울권이기 때문에 경기 고양시 장안지구 2블록에 비 2블록에 분양가 상위제까지 적용된 단지가 나온다. 제외건설이 신원은 고양 장안 제외풍경제다. 그래서 이게 삼사편 단일평형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연구 한강조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강변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라든가 경기 화선시 동단신도시 이런 것도 분양 예정이다. 그다음에 오산 세교 파라곤 이런 것도 분양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기사 안에서 여러분 저 같으면 청약통장이 있고 근데 요즘 청약이 다 풀려가지고 요즘은 다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단지거나 아니면 1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게 있는데 지금은 세대원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연구해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요즘같이 약간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고 좀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사는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아파트들은 저렇게 크게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딱 어려운데 저는 이 중에서 두 단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두 단지. 아 그래요? 다반지가 있구나 여기. 그래서 무조건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단지를 언급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시장에 좀 왜곡이 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방송에서도 할까 말까 하다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시장에 좀 왜곡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참고해서 여러분들 청년통장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스타일로 투자했던 지난 네네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 댓글이 재밌다. 미안하지만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댓글 당겨요. 따봉 하나 있습니다. 따봉. 항상 이런 댓글 하고 댓글을 보잖아요. 긍정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거의 거의 100%예요. 악플이 100%인 것 같아요. 여기다 댓글 다세요. 미안하지만 사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다. 실제로 저도 지금 마음같은 저도 넣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다주택자긴 한데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당첨된 게 6개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안 돼요. 아직 그래서 내년 2월인가 그때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프레니티비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주문 S클래스 이건 이제 2년 전에 이름이 이쁘다. 초록꽃 근데 여기가 분양가가 아마 4억대였어요. 4억대 근데 이제 이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이게 경쟁률이 아마 한 3, 4대 1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첨이 이제 됐던 부분이었고 왜 그때 당시에 이걸 하셨어요? 이 많은 단지들 중에? 그래도 이제 GTX 노선이 좀 가까우니까 GTX가 어디예요? 이쪽이 공사 중이잖아요. 이쪽에 GTX 공사 중 GTX에서 가깝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약으로 당첨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제가 많이 추천했던 단지이고 이때는 이제 거의 무피거나 피를 분양권 상태로 살 수 있었거든요. 피가 그때 한 2천 정도 붙었어요. 2천 정도. 2, 3천. 근데 이게 여기도 분양가가 이게 3억대였을 거예요. 3억대. 근데 지금 거의 34편 기준입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하죠. 7, 8억. 이게 한 장대는 8억까지 갔다가 아이고 힐스테이트 운정 센트럴프루 여기는 이제 이게 제일 메인이잖아요. 운전신다시 아이파크 이제 운전 센트럴프루 운전 힐스테이트 운정 근데 이제 이 단지들이 당시에 다 미분양이거나 분양가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여기도 뭐 한 다 3억대 3, 4억대였으니까 2배씩 올라요.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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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신다시 아이파크 근데 여기는 이때만 아이파크는 그래도 좀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여기는 이때 근데 사실 운전 센트럴프루 조나 운전 힐스테이트 운전 이런 거는 다 미분양이었다. 그 당시에 초창기였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메인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GTS가 여기가 A가 이제 이쪽 정거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다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 이 3개 중에 위에 거 힐스테이트 운전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요게 아마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는 이제 좀 더 먼저였고 요 때가 이제 그때 입주장 때였거든요. 입주장 때 그러니까 입주장 때나 아니면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입주장 때 가격이 좀 저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장 때는 가격이 좀 이렇게 던지는 매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주장 때도 피가 그렇게 안 붙었었네요? 그렇게 많이 안 붙었었던 것 같아요. 안 붙었어요. 입주장 때 최근에 그 우리 회원분들 그냥 뭐 얘기하자. 여기 제일풍경책 그랑퍼스트라고 요 단지도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1월에 입주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피에 지금 많이 안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 여기는 가격이 안 뜨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는 피가 한 2천 2천 정도? 2천 5백 3천 정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여기가 좀 외지긴 해요. 보시면 스테이트 더운 적만큼만 아니지만 그래도 또 외지긴 한데 이쪽 구축들도 사실 다 지금 한 4억대 3, 4억대 5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은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저 싼 편이에요. 싼 편. 왜냐하면 여기 25평이긴 하지만 뭐 3억 5천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P 이런 거 700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하고 좀 싸다. 가격이 좀 눌려있다. 가격이 좀 눌려있고 입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어쨌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을 좀 내려놓는 거죠. 그럼 전세는 얼마입니까? 전세 한번 볼까요?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린 또 실주자금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7, 8천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세가 한 2억 2천 잡으면 2억 3천 잡고 아까 30평이 한 3억 정도 3억 한 1억 정도 내외? 1억 내외? 1억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세가 2억 4천에 5구 타입 5구 타입 기준으로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예요.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전세가 2억 2천이고 매매가 아까 얼마였다라? 분양가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3억 3천 정도 하면 한 1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1억 1, 2천? 3억 5천 잡으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가격적인 면에서 왜냐면은 이제 이런 데가 다 6, 7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왜 얘만 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입주장이고 입주장이고 입지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면이 있고 아직은 여기가 지금 아직은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약간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도만 봐도 지금 약간 휑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근인가? 아니 이거는 최근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다 완공이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휑할 것 같고 주변이 좀 휑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봤는데 아직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럴 때. 휑할 때 해야 돼요. 휑할 때. 그때 위례 오베리스크. 맞아. 가격이 반영이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던 게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운정 신도시가 지금 또 타이밍인 게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탄. 동탄이 GTS 뚫리면 뚫리면 이제 팍 오를 거예요. 20억. 뭐 이제 큰 평수는 이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운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GTS 뚫리면 삼성역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개통되고 또 마저 이제 이어지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잘못 배우고 있는 거 잘못 배우는 거 같아요. 잘못 배우는 거 같아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강사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주 물량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입주 물량이. 근데 제 일 한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는 지역은 투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설로 굳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마곡지구 초창기 때 투자면 돼야 안 돼요? 입주 물량 많은데? 안 돼요. 그럼 마곡지구 그때 초창기 때 투자한 사람들 다 바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올렸잖아요. 위례신도시 때 입주 물량 막 많을 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매매가, 전세가만 보고 갭 투자 위주로 하다니까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그거 이제 여럿이 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 입주 물량을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낮더라도 대출 받아서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막 진짜 10개, 20개 살 게 아니면 사실 그 타이밍에 전세가 좀 높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나중에 보면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투자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최소 자금으로 내 돈 500만 원, 1000만 원 넣고 그 돈을 10채를 하다 보니 입주 물량이 많으면 폭탄이니까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애당초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어차피 한 채, 두 채 뭐 투자할 거면 굳이 입주 물량이 많은 거를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따지다 보면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주 물량을 따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또 차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잠깐 언뜻 봤는데 저희 누구지 그 부룡님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 미사 쪽에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뭐 구리에서도 넘어오고 강동에서도 넘어오고 다 넘어온다니까요. 그 쇼츠도 올렸더만요. 마찬가지로 이게 신규가 공급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좀 많아도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저는 그거는 그러면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그런 데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옥중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만 많을 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전세 가격이 낮아도 대출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한 5, 6개월 전에 근데 다 지금 다 올랐단 말이에요. 한 8,000에서 1억 정도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도 요즘 같은 시기에 올랐어요. 그런 타이밍만 잘 노리면 투자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투자할 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너무 제가 최근에 강의를 저도 좀 해두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상식들만 있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죠. 이거 입주 물량 때문에 리스크 있지 않나요? 다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기회를 많이 봐서 또 수익도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칙이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객 투자 관련해서 제 책 한 번 봐보세요. 2009년도에 제가 썼어요.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에 투자한 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따지면 2009년도에 제가 전세가 비율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2009년도에 근데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지금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전세가 높은 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전세가 비율 높은 곳 객 투자의 어떤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인 거죠.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죠. 저는 2009년도에 이미 그거를 깨닫고 책까지 썼은 사람이기 때문에 30살 지자인 10억을 벌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가 수입 비율과 전세가 비율을 비교하면서 제가 쓴 내용이 있거든요.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 수입 비율 퍼어를 보고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지만 전세가를 보고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어느 하나의 척도에 대해서 맞는데 그거에 너무 메모리 되다 보니까 완전 이거를 이제 무한 확장한 거예요. 무한 확장.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순간 전세가 비율을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메모리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세가 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다른 기회들도 많은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인은 사실 이쪽이지 않습니까? 사실 메인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끝에 쪽이네요. 이쪽을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입구, 입구. 입구 쪽. 그렇게 했던 이유가 대성 배류, 양조조선 도시, 한신더유 이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끝에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곽이지 않습니까? 중심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7호선 연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쪽 라인을 했겠어요. 여기는 지금 당장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7호선이 연장이 되면 이쪽에 만약에 7호선이 개통이 되면 이쪽이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다. 근데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5억이다 가격이 중심부가 5, 6억이다. 근데 여기가 5, 6억이다. 근데 여기가 이제 3억대였거든요. 3억대. 지금 다 4억으로 올랐잖아요. 다 1억 정도 올랐어요. 이게 분양가 3억대 3억 7천이었거든요. 3억 7, 8천. 1억 정도 오른 거예요. 지금. 입주장대는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피도 있었고 그냥 분양가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 한신더유라든가 이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했던 게 그러면 여기 7호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바로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역세권. 그러면 이 안쪽보다는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아니 입지 좋은 거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좋은 거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입지 우리나라 최고 좋은 입지가 어디예요. 강남. 강남에. 강남에 압구정현대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현대나 삼성동 그쪽 라인인데 아니 그러면 쇄골치 가야 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이제 노래는 이런 데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다. 현금 부족하다. 중심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여기는 좀 올랐으니까 그 가격 말고 나는 진짜 원가에 좀 사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추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이 와중에도 올랐잖아요. 꾸준히 그래도 뭐 거래도 3억 7천에서 뭐 호가도 오르고 왜냐하면 주변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꾸준히 오른다고 보는 거고 한신더유래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투자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확실히 어떤 지역을 하든 김포가 됐든 양주가 됐든 운정이 됐든 대표님은 확실히 뻔한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 항상 여기도 여기도 중앙이 호수 호수중앙공원을 기점을 해서 여기 주변이 사실 메인이잖아요. 여기 스타벅스 있는데 맞아요. 대박 노블랜드도 저도 가봤는데 이런 데 사실 관심을 많이 갔는데 사실 여기 입구 쪽은 좀 늦거든요. 관심도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상 지하철이 생기면 저는 그때는 또 한 번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쨌든 투자라는 게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을 올리는 게 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역발상으로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같은 맨락이긴 하는데 지금 매매가, 전세가 높은 것만 찾다 보면 여러분 투자 물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요새는 없어요. 그건 이미 다 폐기처분. 그런데 찾다 보면 지방 어디 다 오지 가야 돼. 오지. 지방에. 그러면 기회가 또 놓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요. 인식을. 인식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니까. 버리고 그럼 새롭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지방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는 게 선명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정책에 메가 서울 이슈도 있고 용인에 지금 반도체 랠리라든가 평택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수도권에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이게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오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지방 웬만한 지역들도 다 비싼 데는 7, 8, 5 대전도 비싼 데는 거의 10억 넘는 데 수도권에도 잘만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또 싼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대기업에서는 울산 가라고 울산 우르르 가서 샀던 뒤 그렇게 해서 물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냐면 이 부동산 투자도 생물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이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언제까지 옛날에 그런 배웠던 거 그게 무슨 진리이냐 전세가 85%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답답한 너무 답답한 거 같아. 나는 그게 무슨 성경 같아. 전세가율 85%가 무슨 성경처럼 믿는 거 같아. 사람들이 성서처럼 바뀌는데 흐름이 제가 전세가율 그렇게 따지면 2009년도에 전세가율 높은 데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원조 원조잖아요. 2009년도 책 나온 거 자체가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변조라는 게 아니라 전세가율 높은 게 투자한 게 맞잖아요. 사실은 맞죠. 맞는데 변절이 아니고 진화지. 그렇지. 그 사람이 벗겨야 된다. 바뀌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그런 거에 딱 그 고정관념만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450분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한번 투자로 그냥 일반 여유자금 말고 투자로 가용 가능한 여유자금 나 이만큼 있다. 숫자로 한번 올려봐 주시죠. 5천 7천 10억 11억 11억 뭐야 11억 은우아빠 11억 뭔데 써니티님 11억 이런 느낌 최정인님 최정인님은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으니까 삼천인 거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삼천이 아니거든요. 사실 와 이 정도 이런 느낌이면 그러면 내가 1억 이하다 구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1억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5천 이하다 5천 이하 5천 이하? 네. 수도권에 뭐 그냥 아파트 개투자나 분양권에 하죠. 수도권에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개투자 개투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5천짜리는 되게 대충 알려주시네요. 수도권도 잘 찾아보면 된다. 수도권도 네가 알아서 해라. 잘 찾아라. 1억 1억이야. 1억이야. 사실 쉽지 않죠. 5천 이하는. 그렇죠. 1억 이하도 비슷해요.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도 한 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왜냐하면 전세가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차이 나니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15억은 뭐야 또 15억은 15억은 이제 무주택자냐 이제 1주택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10억 이상 뭐 뭐 강남쪽 재건축도 사도 되고 아니면 뭐 강남쪽 아파트 사시는 것도 맞고 아니면 뭐 이분이 뭐 그냥 월세 받는 거 하겠다. 그러면 뭐 조그만 뭐 건물 같은 것도 하는데 근데 저는 아파트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파트 하는 게 13억 여유자금으로만 13억 13억 아니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14억 뭐 건물 사셔도 되고 짱 건물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제 크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자그맣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원화시킨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돌리는 것도 있고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래서 아까 그 양도세 물어보셨는데 양도세 어차피 2년 지나면 일반 세월 지금 어차피 조정지역이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세월이에요. 내년 5월 말까지 이제 중가 배제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에 해당되는 얘기고 나머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일반 세월을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는 거죠. 1년에 한 채씩 정도 팔면 이제 세금 내는 건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뭐 한 2억 정도면 한 5천 정도 세금 내더라고요. 2억 정도 수익 내면 근데 2억 정도 수익 내서 5천 정도 세금이면 사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뭐 투자를 하던 사실 그 정도 세금은 다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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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벌었는데 한 4, 5천 정도 세금 낸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지금 1억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1억을 하나에다 넣는 게 맞아요? 아니면 5천, 5천 나눠서 하는 게 맞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달라질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에 따라서 그렇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 아니면 혼인 전이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5천씩 각각 나눠서 이제 혼인하고 5년 이내 이제 팔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되잖아요. 그렇게 짤 수도 있고 계획을. 아니면 나는 이제 5천씩 해서 1년에 텀을 두고 1년에 텀을 두고 1년 있다가 2주택을 사겠다. 그러면 이것도 2주택이지만 일시적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에 텀을 두고 사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5천으로는 힘들어. 그러면 1억 주고 해야죠. 당연히.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좀 생각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불인의로서 평범한 자산을 이루고 싶은 사람으로서 현 시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다면 비주택 상품 경매와 아파트 투자 방향성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 투자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올해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효율을 좀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다음에 효율 그다음에 쉽게 쉽게 어려운 거 안 하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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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투자 스타일 아까 봤지 그리고 약간 기발한 스타일 투자도 약간 기발한 그러니까 그런 게 맞으면 또 의외로 또 쉽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어렵냐면 이제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발상이나 기발한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들을 의외로 또 많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 지난번에 오피스텔 총정리 영상 그 조회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좋은데 그거. 그거 되게 열심히 편집하고 내용도 괜찮은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덤프트럭 먼지 날릴 때 네네. 그렇죠. 그 위래 오벨리스크 그 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곡 그렇죠. 마곡도 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당시에는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딱 데리고 갔을 때 뭔가 표정이 막 맞죠. 위아래로 위아래로 훑을 때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그게 100% 다 성공한다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안 물려요. 여러분. 크게. 안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도 한참 고점일 때 있지 않습니까. 고점일 때 대출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은 거의 지금 엄청 힘들고 부동산 쳐다보기 싫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스타일은 뭐냐면 여러분 제 스타일은 이런 고점일 때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그때 상담 오셨던 분들은 이런 고점인 거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자고 제가 막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고 이제 저평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내상을 입을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다가 한두 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근데 우리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만약에 내가 5억이 있으면 1억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다 보면 그중에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자기의 어떤 능력도 커지는 거고 투자 감각도 커지는 거니까 근데 5억이란 돈을 한꺼번에 딱 샀는데 고점에 딱 물려버리면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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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다 또는 2억 2억 1억 이렇게 한다 또는 3억 2억 이렇게 한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CD가 있으니까 빨리 CD를 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가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번에 두 채를 사면 하나는 비과세는 안 된다. 일반 세월에는 그거를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년의 텀을 두면 2주택이지만 또 각각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선택하게끔 하는데 저는 이제 타이밍도 정확하게 솔직히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타이밍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이제 타이밍도 좀 분산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은 한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시차를 두고 그다음에 처음 투자하는데 무조건 된다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경기가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해보고 좀 이따가 하셔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고수만희님 딱 청약 계약금 넣을 돈이 있는데 이걸로 구축 아파트 갭을 살지 아니면 청약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떤 청약에 따라 다른 건데 그때 왜 충북혁신도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보자 뭐 여기는 덕산읍입니다. 네. 덕산읍.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P가 지금 이렇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붙었고요. P가 1억 2천 붙었습니다. 1억 2천 붙었고 지금 여기 매매가가 이제 분양가가 3억이었어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전세가 전세가 2억 8천 뭐 이렇게 해요. 지금 전세가. 그러면은 계약금 3천만 원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청약을 넣고 싶은 데가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반드시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그럼 만약에 이게 분양가 3억이면 감정가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 같은데 감정가도 좀 올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감정가는 4억 5천에서 5억 될 거 같거든요. 4억 5천. 그럼 만약에 감정가 5억이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 80% 대출 나오면 얼마 대출이 나요? 80% 하면 4억 나오죠? 분양가가 3억인데 4억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정가가 4억이다. 그럼 80%면 얼마예요? 3억 2천 나오죠? 근데 감정가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치세로 나오니까 감정가는 시세대로 주변 시세대로 나오니까 분양가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옥정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실제로 분양가가 3억 7천인데 감정가가 5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뭐 80%가 나오는 거예요. 80% 나오면 거의 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투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전세의 갭이 낮아서 투자 유망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이렇게 감정가가 높아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데는 5세 놓으면 끝나니까 세팅이 끝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만약에 감정가가 좋다 이거예요. 감정가 3억이다. 그래도 80% 아니 80%는 70% 나온다. 그러면 2억 1천이잖아요. 2억 1천. 그러면 3천이 있으니 내가 최악의 경우에 6천만 원만 어떻게든 한 1,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 이자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전세나 웨이사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딱 계획이 쓰면 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근데 너무 희망해로 돌리면 안 돼요. 이거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폭등라도 나중에 아니면 전매 제한 풀릴 때 피 한 2, 3천, 3천 주고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막 2체를 샀다. 2체를 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경기 꺾이고 하니까 오히려 맞핀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또 던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근데 우리가 분양권은 제일 힘들 때가 제가 볼 땐 입주장일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주할 때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입주장 때는 마이너스 피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를 좀 잡고 버티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버티니까 이제 분양권으로도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광역시에 광역시에 투자를 몇 군데 했는데 네. 그 건들을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서울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서울 입주장이라든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서울은 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내가 가진 이 가용 금액으로 어디 급질들을 제가 뭐 강남 본다에 가서 강남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네. 가용 금액으로 어느 급질들을 추를 보면 좋을지 좀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가용 금액이 얼마신데요? 아 일단 그 매도 물건이라든지 현금 들어있는 거를 얼마나 빼냐 다른데 일단 뭐 일단 편하게 한 5, 6억 정도를 하면 너무 작나요? 5, 6억이면 뭐 25평 정도 하면 마곡 마곡도 가능하시고요. 네. 뭐 그렇죠. 마포 일부 구축도 가능하실 것 같고 아 대신에 25평 기준으로 25평으로 해도 전세를 잘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5평은 네.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투자된 물건을 다 정리하고 올라오고 하면 더 금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다 모아서 아까 앞에 말씀 나온 거라 좀 중복되긴 한데 다 모아서 좀 좋은 급지에 있는 걸 좀 사고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 다 모으시면 얼마 정도 되세요? 10억 대 좀 10억? 네네. 10억은 잘하면 뭐 강남 초토 신축으로 하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전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세를 빼는 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광역시 투자만 해보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서울 진입하는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선뜻 네. 첫 매수 서울 건 첫 매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그 돈을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뭐 한 2억 대 3억 대 나눠서 한번 투자해서 좀 불려서 불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시니까 현재 지금 광역시들 물건 중에서도 광역시에서도 저렇게 선호하는 그 구에다가 있는 것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구에도 있는 게 있는데 확실히 선호하는 구에 작게 나누니까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오늘 이렇게 서울 건 진입할 때는 좀 경험을 쌓자 해서 좀 나눌 생각도 있는데 워낙 이번 하라단에서 나눈 거는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큰 게 더 맞아요.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 전에는 서울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때보다는 좀 많이 가격이 좀 떨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금면물 지역도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점은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조급해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추스르고 있는데 한번 상담 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영광입니다. 네네 제가 왜 방송에서 서울 쪽보다는 서울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수도권 쪽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또 보니까 금면물도 하나씩 튀어나오더라고요. 금면물도 이제 고점 대비 한 20-30% 이렇게 싼 금면물들이 튀어나와요. 그런 거는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위주로 하면 리스크 크게 없어요. 그때 한참 가격이 올랐을 때 제가 지갑비 내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계속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해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 제가 아침에 공유해 드렸던 기사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가격 회복률이 지금 평균 93%고 이게 각 구별로 보면 용산구는 이미 넘어섰네요. 그다음에 강남 99% 뭐 이러이러 이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급지가 떨어질수록 가격 회복을 조금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기사가 제가 좀 늦었고 기사 좀 늦었고 이제 많이 고점을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달라지는 게 작년 연말 올해 1월에는 들어가야 된다. 특히 강남이나 잠실 이런 조금 바닥이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했고 또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막 오르고 나서는 조금 서울은 조금 이미 조금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달라지는 게 이제 금매물들 서울 쪽도 금매물들이 있으니 그런 거는 좀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월달 작년 연말 가격으로는 안 떨어졌으니 그렇게 지갑비 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예상했는 게 이제 강남재건축단지 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일부 지역들 강북이나 노원구나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요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고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회복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없이 계속 주춤하고 있는 거 보압 상태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몇 건은 금애물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 매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엄마고요. 딸이 지금 그 서초 네이처일 3단지요. 그거 지금 사실 전세를 사고 있는데 내년에 사면은 어떤가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무주택이세요? 네. 따님이 몇 살이세요? 지금 32살이고 사이는 36이요. 그러면 증여세 문제는 해결되세요? 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셔도 괜찮죠. 어차피 입주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거기는 좀 전철이 없어서요. 네네. 여기가 저기죠. 보금자리 주택인 거죠? 네네. 맞죠. 그래서 아마 자연환경은 좋은데 네네. 지하철 환경은 좀 없어요. 맞아요. 네네. 아, 그런 것도 하나 좀 다 여쭤볼게요. 네네. 딸이요. 네. 집주인이 이제 내년 돼서 잘하면 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생각하고 있는데 딸은 그러더라고요. 14층인데 수압이 너무 약하대요. 아, 14층인데 수압? 네네. 그것도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수압이 낮으면 좀 불편하시겠죠? 아, 그러게요. 서초 네이처 힐 3단지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네. 지금 그럼 얼마에 사신다는 거예요? 34평은? 한 14억, 한 14억, 13억이면 저는 13억이면 사도 괜찮다 하는데 그 이상 가면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 15억, 3천까지 최근에 거래된 거 아니에요? 15억, 3천까지 거래됐는데 아, 요새요? 15억, 네. 아, 네. 집주인이 13억에 판대요? 아니요. 아직은 이제 그 가격 협상은 안 했는데요. 네. 14억에는 안 파실 것 같은데 보금자리라요. 네, 네. 물건은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거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좋아요. 그래도 아, 괜찮아요? 아, 실거지로도 괜찮아요? 실거지 괜찮죠. 자연환경이 워낙 좋잖아요. 이쪽도 이쪽은. 네, 네. 환경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양재의 신문당선도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으세요? 아,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뭐 나쁘지 않죠. 강남권, 어차피 여기도 강남권이니까. 전철이 조금 거의 없고 그래서 좀 투자처로는 실거지하면서 투자하기는 조금 아니, 그래도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싸게만 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싸게는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 다른 데 오를 때 안 오르지는 않아요. 아,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다 오를 때 내 것만 막 안 오르면 열받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지역이긴 해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건 나쁘지 않은 건데 뭐 어쨌든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사실 강남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아니면 뭐 돈을 좀 더 보태서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오시면 모를까. 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인 거죠, 금액이.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어머니가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요. 다주택자인데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최근에 제가 요즘 좀 그 실패, 다주택자 실패한 게 많아가지고 실패,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화이팅!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예.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전혀 될지 모르고 전화드렸다가. 아, 어떤 게 좀 정리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 예. 제가 20년도 말에 그 오피스텔 하나, 서울에 아파텔 하나, 21년도에 여주 아파트를 샀는데. 여주, 네. 예, 예. 아, 그 아파텔은 그 도봉에 있는 이름 말이 되나요? 예. 예, 도봉역 회가라고 거기 샀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시작했는데 너무 안 나가고 지금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예. 전세도 안 나와서 다 정리는 했어요. 지금 다 정리, 마이너스 피치고 다 정리는 했는데. 아, 여주 아파트까지요? 예, 예. 와이프랑 상의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렸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가만히 자속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자속하고 있는데. 아, 손해액이 좀 억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회복은 해야겠는데. 네.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거 서울 아파트로 사업자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 한 6억 정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대출이 한 400 정도 나가는데 이자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투자를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6억. 대출이자 5.9% 정도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돼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후레이님도 오시고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하긴 해봤는데 올해 내년 초쯤에 한번 살았기가 더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다음에 준비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출이 있는데 또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네. 조금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작은 소액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감을 키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몇 천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도 내고 있는데. 지금 종부세도 내고 있으신가요? 그럼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주택이 많이 있으신 것 같구나. 5주택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출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꼭 항상 공부랑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투자 실적이. 네. 그래서 꼭 저는 막 이렇게 공부를 너무 빡세게 하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약간 현업에 좀 더 집중하셔서 수입을 더 늘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는 좀 가볍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근데 공무원이라서 저도 그래도 타는 걸 부수입을 늘리고 싶은데 아. 공무원은 또 힘드신 것 같구나.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럼 선생님. 그럼 나머지 주택들은 뭐 수도권 아파트세요? 아. 예예. 근데 지금 김포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전세가 지금 전세를 역전세를 막으려고 4년짜리를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가 한 4억인데 전세가 3억 5천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좀 매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하나는 성남 그 상대원 상구역 초기 빌라인데 요즘 빌라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렇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아까 오피스텔, 아파텔, 여주, 아파트 이런 거 보면 되게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셨네요. 아 예. 그냥 저 혼자서 한 것도 있고 뭐 찾아보고 한 것도 있고 막 그런 사항 같이 했다고 해나? 카톡방에 같이 있던 분이 있긴 있네. 아 카톡방. 네. 카톡방. 카톡방. 카톡방 있던 분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하다가 아직 같이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고 공무원이라 저도 부업을 늘리는 게 맞는데 지금 뭐 공무원이라 부업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힘내십시오. 뭐 제가 뭐. 아 예. 아 요즘 막 우울증 오고 막 그런 정도로 막. 어우. 좋은 날. 좋은 날 오실 거예요. 저도 되게 2008년도에 되게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투자할 때. 예. 이제 제 말씀 좀 드리면 그때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이 겪었을 때니까.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 오더라고요. 묵묵히 또 하다 보면. 예. 그래서 다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니까. 예. 대표님 말씀해도 그러면 몇 천만일짜리 뭐 그런 것만 하고. 지금 일단은. 그쵸. 리스크 없는 거. 리스크가 이제 좀 최소화 시키는 걸로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실력을 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더. 아.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몰이에서 막 몇 억을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혹시 제 명의는 다 차가지고. 저희 형이나 없으신 분들 해가지고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많이 한다고 하시면. 몇 천으로 할 수 있는 거. 소액으로. 네. 그런 거 리스크 없는. 아니면 뭐. 최소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지. 아. 분양권 뭐 이런 거 맞을까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기업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는 가능하다. 어쨌든 아파트 위주로 하시면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무계획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날 오실 겁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들 수 있죠. 투자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하니까. 근데 그거 이제 또 버티고 이겨내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 그거 못 버티면 이제 투자로서 이제 또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이분은 지금 버티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맞아요. 연구해야죠.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명의는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와이프 분도 있고. 그럼요. 가족도 있으니까. 가족분들 거 있으니까. 맞아요. 명의를 딴 걸로 해서도. 그렇죠. 유튜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100만 원 만들어야 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제 동생도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놨고. 맞아요. 노력하면 다 되더라고 또. 그러니까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는 부업으로는 쉽지는 않은데.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는 세팅이 가능하니까. 공부해 보시면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잔잔발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딱 좋아요. 딱. 딱 더 도 말고 딱 원리금 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나오거든요. 그게. 좀 더 무리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무너진다 그러죠. 맞아요. 다 그냥 던져버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럼.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조금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네네네. 뭐 12월 초니까. 11월 말, 12월 초니까. 자.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지금 금매물 잡으세요. 어. 금매물은 잡을만 해도 된다. 서울에 만약 금매물 뜨면은. 고촌 대비 뭐 마이너스 30%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작년 1월 시세. 올해 1월 시세보다 약간 올랐어도. 잡으셔도 된다. 그 정도는. 왜냐면. 사실 그거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더 떨어질 거 생각하면은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작년 연말 올해 11월에 바닥일 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못 잡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있어도 더 떨어질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을 못 잡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못 잡는 것보다. 내가 그냥 좀 떨어질 거 각오하고. 잡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바닥 다지기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락은 없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이제 저평가된 부동산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저평가된 부동산이 어디 있냐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빨리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들. 그중에 뭐 분양권도 될 수 있고. 청약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위주로 하면은. 사실 큰 리스크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하는 입주장 때의 분양권. 그렇죠. 네. 이거를 누구나 뻔하게 보는 인기 단지가 아니라. 그렇죠. 딱 갔을 때 이거 와이라노. 약간 이런 느낌의 것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은. 본인한테 기회가 오겠어요. 안 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틈새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투자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리스크도 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 혁신도시도 사실은. 진천이니까 안 하죠. 다. 관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딱 투자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12월달.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라서. 파티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특집으로. 연말특집. 턱시도 있고. 산타 모자 쓰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타 모자 쓰고. 뭐. 수영 붙이고. 산타와 루돌프로. 아니다. 아니다. 대표님이 좀 루돌프 몸매인 것 같아요. 길쭉길쭉 하셔가지고 루돌프 몸매. 내가 산타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2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